안녕하십니까? 에듀용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샘플링 검사는 어찌 보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볼텐데, 샘플링 검사의 정의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게 되면, 로트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거였죠. 어, 어떠한 모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칩시다. 모 집단.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모 집단입니다. 얘를 대문자 n으로 썼었죠. 근데 이 모 집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당장에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 일부분을 샘플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자, 샘플링. 이 샘플링해낸 데이터를 표본이라고 불렀어요. 표본. 그리고 smalln이라고 적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 샘플링 데이터를 우리가 취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모 집단을 이렇게 추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 집단이 너무 커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러한 샘플링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왕 나온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때 모 집단 대문자 n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 로트라고도 불러요. 로트. 그래서 이렇게 로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모 집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수라고 불렀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표본을 다른 말로 시료라고도 했었고,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샘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취합할 때, 그 데이터를 뭐라고 불러요? 통계량,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량을 조사해서 모 집단,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용어 정리를 조금 더 한번 해보자면, 모수에서 평균이라는 게 있었는데, 모수에서 우리가 평균을 μ라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량에서는 x바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있었어요. 분산, 흩어진 정도. 그래서 모수에서는 σ의 제곱으로 표시를 했었고, 통계량에서는 s의 제곱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가 돼요? 표준 편차가 되죠. 표준 편차. 자, 이 표준 편차를 조금 옆에 놨을까요? 표준 편차. 자, 이거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σ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통계량에서도 마찬가지, 이 s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값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수로 하고, 평균은 μ, 분산은 σ의 제곱, 표준 편차는 σ. 그 다음 통계량은 평균을 x바라고, 그리고 분산은 s의 제곱, 그 다음 표준 편차는 ss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앞에서 했던 내용은 그냥 복습만 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거를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샘플링 검사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 보시면요. 우선은 나오는 게 이 샘플링 검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샘플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에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표본을 채취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불합격품이 많더라. 자, 그러면 이건 좋은 집단이 아니죠. 자, 이렇게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적합품과 부적합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 이 같은 말이죠, 1번하고. 그래서 적합품, 합격품일 거고, 부적합품, 불합격품일 겁니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가지고 합격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합격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4번에 나옵니다. 4번에 보시면, 생산자의 생산의용 및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준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서 합격품을 고객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 신뢰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재구매율이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물품이 더 잘 팔리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자의 생산의욕 역시도 증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어찌 보면은 이 샘플링 검사의 목적은 여러분들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샘플링 검사의 분류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타이틀만 보게 되면,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 뭐 다르게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에 의한 분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장소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3번에 보면은 검사의 성질에 의한 분류.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5번에 보시면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쭉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봅시다. 1번에 보면은,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 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정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종류 같은 경우가, 제가 그냥 줄여서 쓰도록 할게요. 수익검사. 요걸 다르게는 구입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검사. 이 앞에 건 뗍시다. 칸도 적은데. 자, 공정. 또는 중간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종, 완성. 최종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하검사.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에서는 물어보겠죠. 공정검사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해당하는 것 해서 요러한 종류들을 보기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 꼭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정이란 건 뭐예요? 공정이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 공정, 최종, 출하인데 수익검사 또는 구입검사나 해요. 이건 뭐냐면은 재료를 구입할 때.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요 보드마카를 생산한다 하면은 보드마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잉크 이런 것들, 재료를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입할 때 재료를 검사하는 게 수익검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입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 라인이 있을 거고 이 라인을 검사하는 게 공정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검사 뭐예요? 요렇게 보드마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잉크가 잘 나오는지 검사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최종검사. 완성검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출하해야죠.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출하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해주는 게 출하검사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공정에 의해서 그래서 수입, 재료, 공정은 만들 때 그 다음 최종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이제 보내줄 때 검사하는 것들을 구분해놓은 항목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에 의한 분류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장소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종류를 한 번 보게 된다면 정의치, 순회, 출장입니다. 자, 정의치, 순회, 출장이고요. 이 출장을 다른 말로는 외주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보시면은 정의치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생산 라인이 쭉 있어요. 그럼 이 컨베이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중간 단계에서 검사할 수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보드마카를 찍어낼 건데 이걸 프레스에 넣어서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프레스에서 찍어서 외형을 딱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딱 찍어내서 공정 중에 이게 프레스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봐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레스가 잘 나왔다면 이제 지나가면서 잉크도 넣어주고 최종 단계에서도 검사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봐줘야 되는 검사자도 필요하고 최종 단계에서 봐줘야 되는 검사자도 필요합니다. 총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만 보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검사자, 최종 단계의 검사자가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 볼 것 같으면 물론 더 많은 단계로 쪼개서 본다면 더 많은 검사자 필요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자리에서 정의치해서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의치 검사고 그럼 수뇌 검사는 뭐예요? 중간 단계, 최종 단계를 뭐 두 번을 본다 치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자의 수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 단계, 최종 단계 두 명이 있었는데 정의치에서는 수뇌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베어베트 이렇게 생산 라인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뇌하면서 검사하는 거를 수뇌 검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출장 검사 출장 검사는 이제 출장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치, 수뇌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공장에서 정의치해서 보냐 아니면은 이 소수의 검사자가 수뇌를 하면서 보냐 이 차이라면 출장 검사라는 거는 일종의 인력 사무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력 사무소에 검사하는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 놓고 필요한 공장에다가 생산 공장에다가 뿌려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딱 정해진 거 딱 한 공장에 정해져서 해주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가서 봐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출장 검사라 하고 그럼 이제 전문 인력이 따로 편성되어 있을 때 어떠한 공장에서 샘플링 검사 필요하다. 그러면 외주를 주겠죠. 검사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검사 또는 외주 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장소에 의한 분류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검사의 성질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검사 성질인데요. 말 그대로 검사 성질 검사할 때 어떤 성질로 검사하느냐 그래서 파괴 비파괴 그 다음에 음 관능 검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검사 성질인데 이 파괴 검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두드려 부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 만들고 충돌 시험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동차 프레임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 이거 안에다가 더미 넣어가지고 사람처럼 생긴 더미 넣어가지고 이 더미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지 이런 거를 충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충돌 시험이 파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말 그대로 부수지 않고 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뭐 엑스레이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요렇게 해가지고 용접 시험 같은 거 용접 시험 비파괴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침투 검사도 있고 뭐 엑스레이 검사도 있고 요런 거 방사성 검사 요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비파괴 검사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해가지고 안쪽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능 검사인데 관능 검사는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뭐 제품이 아니고 음식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맛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재료의 빛깔을 본다거나 향기를 맡아 본다거나 만져본다거나 자 그리고 뭐 음식뿐만 아니고 말 그대로 생산물품 요런 보드마카나 펜 같은 거 뭐 두드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를 듣는다든가 어 요런 것들이 관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능 검사는 어때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어 이 관능 검사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해요. 왜? 그냥 우리 음식을 맛을 본다 하더라도 미식가가 맛을 봐서 검사해 주는 게 맞겠죠. 아무나 가가지고 맛보고 이거 어이 아무나 먹고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보면은 뭘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뭘 먹어도 고기면 다 맛있어. 그 살이 막 이렇게 이렇게 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맛보고 이거 생산하면 큰일 납니다. 안 팔려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음식도 그렇고 어 그 외에 뭐 차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또 이제 눈으로 본다든가 소리를 때려보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명장들은 어때요? 엔진 소리만 딱 들어봐도 어 안쪽에 뭐 크레이 같다 뭐 요런 걸 느낀다 그래요. 그러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능 검사 어 쉽죠? 어 이 관능 검사 같은 경우는 공부해보면 좀 재밌어요. 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보시면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방법 자 그래서 전수검사가 있고요. 전수검사는 싹 다 검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무검사 검사 안 한다 이 뜻이죠. 무검사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 로트별 샘플링 로트별 샘플링 그래서 로트가 있으면 로트별로 샘플링 해내는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샘플링 어 여기다 적을게요. 관리 샘플링이 있고 이 관리 샘플링을 다르게는 체크 검사라고도 합니다. 체크 검사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한 검사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음 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음 체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 보면은 공룡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룡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 청소했냐 소변기 청소했냐 대변기 했냐 휴지통 비었냐 뭐 요런 체크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어 군 수송 부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 어 부대 같은 데 가보면은 어 차량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어 검사를 할 때 검사를 요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엔진 오일 체크했냐 타이어 압력 체크했냐 어 와시아 체크했냐 이런 식으로 어 그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 엄청난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요렇게 음 테스트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검사가 된다.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관리 샘플링 또는 체크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관리 샘플링은 이거겠죠.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생산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고 제품이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생산이 됐는지 요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음 자 요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검사 자주 검사 그래서 요런 것들 보시면 용어에 딱 뜻이 있어요. 자주 검사 뭡니까? 자주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의미를 이게 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주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주 검사를 그래요. 자주적으로 내가 알아서 어 하는 검사를 자주 검사를 하죠. 그러면 이 자주 검사의 가장 큰 어 이점이라고 하면은 생산자가 직접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자 그래서 어 검사 방법에 의해서 요렇게 분류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보게 된다면 검사 항목이 있네요. 검사 항목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요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수량이냐 중량이냐 그리고 성능이냐 그리고 치수냐 아니면은 외관이냐 요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검사 항목 그래서 수량도 재고 그 다음 중량 무게도 재고 성능도 재고 그 다음에 치수도 재고 외관도 재고 어 요런 것들이 검사 항목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이렇게 외워주면은 좋겠지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왜냐하면 종류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객관식 문제고요. 사지 선다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다면 그 객관식 보기를 보고 차단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번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어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주시고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요렇게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샘플링 검사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갈로 1번에 보시면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의 비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수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수검사라는 거는 어 전체 제품을 다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량의 제품을 다 검사하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하는 거고 샘플링 검사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거기서 시료를 채취하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를 검사해주는 게 샘플링 검사예요. 그래서 시료를 검사해서 어 앞에 있는 모집단을 추종해주는 방식인데 자 얘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전수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리면 잘 몰라요.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품종 품종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종류가 많은데 소량식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품종인 경우에는 품종은 작은데 대량으로 생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귀금속이라던가 음 아니면 명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명품은 샤넬이라던가 뭐 알마니 요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예를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보드마카 있죠. 그래서 뭐 볼펜이라던가 지우개라던가 아니면 보드마카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다품종 소량 생산부터 먼저 보면은 귀금속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금속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요런 반지 어 그래서 예물입니다. 반지라던가 목걸이 우리 결혼할 때 맞추는 거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웨딩 반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랑 신부 가서 품종 엄청나게 많잖아요. 처음에 예물 고를 때 품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개 딱 찍어가지고 어 뭐 신랑 신부니까 두 개 정도 맞춘다던가 아니면 부모님 것까지 해가지고 세, 네 개 정도 맞추는 그게 다입니다. 그건 뭐예요? 품종은 엄청나게 많지만 생산은 소량 단위로 한다라는 거예요. 음 보자면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한정판 요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희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종은 또 다양해요.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개 생산을 안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품종이고 소량 생산인데 퀄리티는 엄청나게 좋아야 되죠. 퀄리티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명품 같은 거 안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수검사를 하는 거예요. 싹 다 검사해요. 예물도 나오면은 한 개 엄청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죠. 어 그래서 요런 거를 다 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수검사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 보드마카만 딱 생각해보세요. 이거 색깔만 다르지 다 똑같죠? 어 그래서 품종은 별거 없어요. 품종은 이게 다야. 어 요거 한두 개 이게 다예요. 근데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래서 뭐 천 개 만 개 십만 개 이렇게 생산하는데 천 개 만 개 십만 개 전수검사 하라고 하면 와 이거 막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 샘플링 한 그 한 만 개 찍으면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만 샘플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100개 중에서 검사했을 때 합격률이 한 8, 90% 나온다면 합격 처리해주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어 이런 샘플링 검사 소품종 대량 생산인 경우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책에서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 이제 딱 이해가 갈 거예요. 전수검사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기금속과 같은 고가품인 경우 당연히 전수검사 해야 되고요. 샤넬백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사 비용에 비해 얻는 효과가 큰 경우 어때요? 명품백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검사했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검사 비용에 비해 얻는 효과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무조건 전수검사 해야 돼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어 자동차에 보면 브레이크 라이닝 요런 것들은 무조건 전수검사 하는 겁니다. 기스 조금만 가도 이 사고랑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안전과 어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전수검사 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부적합품이 한 개라도 혼입되면 큰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금속 예물 만들었는데 기스나 봐요. 그 고객이 엄청나게 컴플레인 하겠죠. 명품 빼고 마찬가지 뭐 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건데 그 기스 있어봐.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합품이 한 개라도 혼입되면 안 되는 경우에 전수검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샘플링 검사 보시면 어 파괴 검사인 경우 그래서 파괴 검사 뭐예요? 뚜들겨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충돌 시험인데 자동차 100대 생산해가지고 이거 다 충돌 시험 할 수 있냐 말이야.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샘플링 검사 하는 거고 그리고 명품 백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어 손으로 이렇게 제작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다 뚜들겨 부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펜 보드마카 이런 거 소품종 대량 생산인 경우에는 뭐 일부를 샘플링 해가지고 파괴 검사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검사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수검사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 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의 자극을 주고 싶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하는 경우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어 보드마카 예를 들어 100개 만들었어. 그럼 100개 다 검사해서 어 합격품 불합격품 나누는 거 보다야 샘플링 일부 한 10개 20개 어 요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어 일부 합격이라면 합격시켜주는 게 전체를 합격시켜주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완전히 다 전수검사하면 감시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샘플링해서 봐주겠다 하면은 어 그래도 생산 의욕이 좀 더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의 자극을 주고 싶은 경우에 이러한 샘플링 검사를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다수 다량의 생산품으로 어느 정도 부적합품의 혼입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금성 명품은 부적합품이 어 일부 혼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드마카 뭐 몇만 개씩 찍어낼 건데 그중에 한두 개 이렇게 섞여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도 한 열 개 스무 개씩 제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 뭐 불량품이다. 그러면 버리고 새로 시키지.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아 이거 한 개니까 교환해 주세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100개 200개 드리로 이렇게 학원가에서 시킬 건데 한두 개 고장 났다고 잘 안 된다고 그냥 버리고 새로 시키죠. 음 그래서 어 다수 다량의 생산품으로 어느 정도 부적합품의 혼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샘플링 검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갈로 이번에 보시면 샘플링 검사의 분류라고 해서 어 요것도 한번 볼게요. 개수값 샘플링 검사와 계량값 샘플링 검사로 나눴는데 자 개수값 샘플링 검사가 있고요. 어 계량값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개수값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 비연속 검사예요. 비연속 검사 음 그 다음 계량값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연속 검사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어 개수값 계량값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개수값이라고 하면은 어 수를 셀 수 있다라고 했고 대표적인 게 부적합품이나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수죠. 부적합 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부적합수를 뭐 다르게는 음 흠이라던가 흠의 수 결점수 또는 뭐 사고건수 요런 게 있었어요. 사고건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LCD 판넬 딱 생산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딱 봤을 때 흠이 있느냐 기스가 있느냐 어 또는 뭐 결점 뭐 빵꾸가 났다던가 이런 게 있느냐 요런 거를 새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적합수 또는 부적합품수 요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개수값 자 그 다음에 계량값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어 온도 무게 강도 그리고 어 뭐 길이 또는 시간 요런 것들 계량을 해야 되는 거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또는 이거보다 긴지 아니면 짧은지 또는 뭐 강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어 강한지 강성이죠. 뭐 딱딱한지 뭐 요런 것들 강도 어 요런 거 어 확인을 서로 계량을 해서 알 수가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검사 분류 한번 볼 건데 검사 방법부터 우선 보시게 되면 개수값 봅시다. 개수값에 검사의 숙련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흠의 수 이거 LCD 판넬 완성돼서 나오는 흠의 수 새알리면 되잖아요. 어 이 전문성이 필요 없죠. 그냥 새알려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어 소요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 어 설비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록이 간단하죠. 그냥 수만세 알려서 딱 적으면 되잖아요. 이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량값으로 넘어가면 이제 반대죠. 검사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강도만 딱 생각해보세요. 강도 시험이 엄청나게 많고 그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려면 당연히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검사가 어렵다 보니까 검사 소요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검사 설비가 당연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검사 기록이 복잡해지겠죠. 자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검사 기록의 이용 같은 경우는 계수값 같은 경우 검사 기록이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정도가 낮아요. 그 기록의 중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량값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검사 기록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 검사 자체가 디테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 적용이 유리한 경우 그래서 계수값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에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검사의 시간 설비 인원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 계량값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검사 비용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검사의 시간 설비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파괴 검사의 경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쓰는 거예요. 파괴하는데 그냥 단순히 한 번 차량 검사만 생각해도 어 한 번 빵 받치는 걸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겠어요. 빵 받치면서 그때 속도라던가 압력이라던가 충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문인력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어 파괴 검사에서는 이 계량값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갈로 3번에 어 샘플링 검사의 용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용어 정리만 딱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차라는 게 나오네요. 오차 그래서 한 번 보시면 모집단의 창값 뮤와 실효의 측정지 XI와의 차 즉 어 식으로 나타내면 XI 빼기 뮤 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뮤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배웠죠. 음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여기서는 뭐 창값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의미는 다른데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같은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평균 또는 창값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창값에서 측정해낸 데이터의 값을 어떻게 해요? 서로 간의 오차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값에서가 아니고 측정해낸 데이터의 값을 창값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빼기 창값 해보면 당연히 오차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신뢰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신뢰도란 것은 요거 첫 번째 줄 줄 꺼주세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정도 정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표현한 갑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정밀도 또는 정도라고 나오네요. 자 정밀도 또는 정도 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단순해요. 자 읽어볼게요. 동일한 시료를 무한히 측정하면 그 측정에 대한 산포를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산포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산포의 크기. 그래서 산포의 크기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산포의 크기.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듯이 정규분포를 딱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산포의 크기라는 거는 얼마만큼 데이터가 흩어져 있느냐 요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포의 크기는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요게 산포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게 미란 정도 얼마만큼 촘촘하게 모여 있느냐 그게 정밀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산포의 크기는 좀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산포의 크기는 이렇게 커지게 될 겁니다. 요런 것들을 산포의 크기라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용어 정리했을 때는 정밀도 미란 정도 또는 정도 요렇게 부른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치우침 또는 정확성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우침이라고도 하고요. 정확성 또는 요게 이제 바로 정확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도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쭉 쭉 끄습니다. 동일시료를 무한히 측정할 때 얻는 데이터의 분포에 평균치와 모집당 창각과의 차를 의미한다. 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정확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공식으로 딱 쓰게 되면은 요게 x바 빼기 mu로 나타내게 돼요. 정확히 공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x바라는 건 뭐였어요? 평균인데 통계량에서의 평균이 되는 거고 mu도 엄밀히 따진 뭐예요? 여기서는 창값이라고 했지만 모집단에서의 평균이라고 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게 정확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샘플링한 그 통계량이 아니고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집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집단의 창값을 알기가 어려워요. 모집단의 창값 또는 평균값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통계량의 평균을 내는 거죠. 샘플링 해내서 그래서 통계량의 평균을 토대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창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샘플링 해낸 통계량 빼기 이 mu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정도가 만약에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거죠. 이 차가 편차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뭐 10 20 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 가까워야 된다. 그게 정확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토대로 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x밥 mu 자 이게 뭡니까? 정확도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샘플링의 종류가 나오네요.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 샘플링의 종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링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게 갈로 1번에 랜덤 샘플링이죠. 랜덤 샘플링 검사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랜덤 샘플링 검사도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고 세가지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1번에 단순 랜덤 샘플링 검사와 뒤쪽에 가보면 개통 샘플링 검사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 랜덤 랜덤이냐 아니면은 개통이냐 아니면 지그재그냐 자 요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자 이때 단순 랜덤 같은 경우는 앞에 잠깐 넘어가보면 어 유한 모집단 대문자 n에서 표본 스몰 n을 골고루 뽑는 방법이다 요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단순 랜덤 샘플링은 모집단으로부터 그냥 말그대로 랜덤하게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말그대로 단순 랜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개통 샘플링 검사 한번 보면 유한 모집단의 데이터를 1년의 배열로 한 다음 그 다음 줄을 쭉 끊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하여 뽑는 샘플링 방법이다. 자 어 여기까지 줄 끊고요. 자 이렇게 뽑힌 데이터에 주기성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 개통 샘플링은 뭐냐 하면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같은 간격이란 거예요. 그래서 개통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노트가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노트가 여러 개 존재해요. 자 그래서 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노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노트마다 샘플을 채취해라 라고 하면은 개통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샘플 N을 채취하고 하나 둘 셋 여기서 샘플 N을 채취하고 또 하나 둘 셋 여기 또 있다면 이렇게 샘플 N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통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간적 시간적으로 같은 간격이죠. 자 세 번째 간격마다 이렇게 뽑아낸다 라고 해서 개통 샘플링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힌 데이터에는 주기성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성은 뭐냐? 그냥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로트가 여러 개가 계속해서 생산이 될 텐데 세 번째 간격마다 뭐 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30분 또는 1시간마다 검사하겠다 이렇게 주기성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세 번째 로트마다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로트마다 이렇게 뽑아서 검사한다면 세 번째 로트가 나갈 때쯤 돼서 제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주기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기성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 한번 읽어보면 개통 샘플링에서 주기성에 의한 치유침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샘플링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개통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세 번째 로트마다 신경을 쓴다면 어 뭐 데이터를 뽑았을 때 통계를 냈을 때는 합격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한테 보내보니까 불합격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기성을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야 첫 번째에서 스몰 N을 뽑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서 또 스몰 N을 뽑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뽑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첫 번째에서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어디에 몇 번째 로트에서 뽑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으로 하게 돼도 30분 후에 뽑겠습니다. 뭐 1시간 후에 뽑겠습니다. 또 3시간 후에 뽑겠습니다. 또 돌아와서 20분 안에 뽑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기성 없이 우리가 계통에 발생하는 주기성 없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게 뽑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기성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다 뭐예요? 랜덤 샘플링 검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어 그 외에 샘플링의 종류가 나와요. 어 갈로 이번에 보시면 층별 샘플링 검사라고 나옵니다. 자 갈로 이번에 보시면 층별 샘플링 검사라는 게 나와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류하고 각 층 내에서 랜덤하게 시료 N을 뽑는 방법이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집단이 여러 개의 층 해가지고 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 N과 스몰 M이 같은 상태라고 나타냈는데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요런 거는 읽어만 봤을 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부품이 50개씩 든 상자 30상자가 로트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나타내 보면 자 부품이 50개씩 들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0개씩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자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총 30개의 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개의 상자를 대문자 M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모집단 로트가 됩니다. 로트가 50개들이 상자 30개가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 로트의 각 상자에서 랜덤하게 20개의 스몰 N을 뽑는 경우를 층별 샘플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스몰 N을 20개씩 뽑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각 상자에서 다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개 뽑고 여기서 20개 뽑고 자 여기서 20개 뽑는 형식으로 쭉 똑같이 다 뽑으면 아래쪽에 있는 상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몰 M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때요? 30개 30개 대문자 N과 스몰 M이 서로 같죠? 이 빨간색이 안 나오네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층별 샘플링입니다. 왜? 위에 1층 밑에 2층 요런 식으로 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층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상자에서 다 뽑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한번 봅시다. 갈로 3번 같은 경우는 집락 또는 취락 샘플링 요렇게 부르네요. 한번 읽어보게 되면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그 층 중에서 몇 개의 층 스몰 M을 랜덤 샘플링하여 그 취한 층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다. 모두 조사하는 거는 전수검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 부품 50개 든 상자가 30상자가 로트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은 보면 집락이라고도 하고 취락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렇게 샘플링 검사 자 이거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대문자 M과 스몰 M이 같지 않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왜 같지 않느냐 한번 봅시다. 어 50개씩 든 상자가 자 요렇게 존재할 거예요. 요렇게 존재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30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30개의 뭐예요? 이거 대문자 M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 이 30개의 상자 중에 3개의 스몰 M 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자 요기 이제 30개의 상자가 있는데 어 우리 층별 같은 경우는 각 상자에서 다 뽑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서 랜덤하게 1개 2개 3개를 뽑아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3개만 뽑아 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상자의 부품을 전부 검사하게 되면 짐낙 샘플링이 된다. 자 그 말은 위에서는 각 상자마다 다 뽑아서 30개 뽑아가지고 어 그때 어 샘플의 개수는 20개씩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개 중에 20개를 검사하는 거죠. 각 상자로 치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뽑는 거는 줄었어요. 3개로 줄었습니다. 30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제품 50개를 전수검사한다. 이 뜻이죠. 어 그래서 어 아래쪽에 있는 스몰 M은 줄었지만 이 제품의 수 50개는 바뀌지 않았다. 전수검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개만 뽑았으니까 3개의 뭐예요? 스몰 M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대문자인과 스몰 M이 같지 않다라는 게 섭립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집낙 또는 취락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4번에 2단계 샘플링 검사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 미안하지만 요걸 좀 지울까요? 자 요걸 좀 지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 보면은 이거 4번이죠 이제 4번 같은 경우 2단계 2단계 샘플링 검사라고 부르고요. 자 이 2단계 샘플링은 모집단을 몇 개의 층 대문자 M이 스몰 M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자 표시해 놓을게요. 대문자 M이 스몰 M보다 큰 상태 요렇게 나누어 그 층 중에서 몇 개의 층 스몰 M을 랜덤하게 샘플링 하고 그 층 스몰 M에서 스몰 M개를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야 이거 골치 아픕니다. 무슨 소리지. 그죠? 그래서 이거 예를 잘 보셔야 돼요. 어 요것도 그대로 한번 그려드려 보면은 부품이 50개씩 든 상자 30개 똑같습니다. 일단은 자 좀 작게 그릴게요. 요거는 층이 나눠져 있어서 50개 들이 상자가 우선은 30개인 건 똑같아요. 30개인 거 요게 이제 대문자 M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어 로트로 구성되어 있다. 30개 M의 각 상자로부터 우선 10개의 스몰 M을 랜덤하게 뽑는다. 자 요렇게 30개 중에 10개를 뽑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뭐 떼떼떼 해가지고 10개 뽑는 겁니다. 10개의 스몰 M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요 상자에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개의 제품이 다 들어 있어요. 음 50개의 제품을 그대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개의 제품을 전수검사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뭡니까? 집락 또는 칠학 샘플링 검사가 되는 건데 자 요기에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기에서 스몰 N을 스무 개로 뽑는데요. 자 스몰 N을 스무 개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뽑는 거야. 다시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몇 개 들었다고요? 스무 개씩 스무 개씩 랜덤하게 샘플링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어 10개의 상자가 더 생길 겁니다. 스무 개씩 요 이제 10개 뽑아놓은 스몰 M에서 다 뽑았으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이제 샘플의 개수는 스무 개짜리 음 박스가 자 스무 개짜리 박스가 10개 더 생기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2단계 샘플링 검사다. 왜? 어 요기서 1단 그 다음 2단 1단 2단 검사했기 때문에 2단계 샘플링 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좀 쉽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더 읽어보자면 부품이 50개씩 든 상자 30개 그래서 50개들이 상자 30개가 존재할 때 이게 대문자 M이죠. 어 이러한 노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기 30개의 상자로부터 우선 10개의 스몰 M 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어 요렇게 1단 검사하는 겁니다. 10개의 스몰 M 상자를 뽑은 거죠. 자 이렇게 뽑고 뽑힌 각 상자로부터 랜덤하게 20개씩 스몰 N씩 요게 이제 샘플이죠. 샘플 20개씩 뽑는 경우 자 요기서 또 마찬가지 20개씩 10개 상자 다 뽑은 겁니다. 10개 상자 20개씩 다 뽑았을 때 요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 2단계 샘플링 검사가 된다. 그래서 일단 2단계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요 이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기할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이론만 쫙 들으시면서 이해만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암기라고 해봤자 앞에 나오는 종류 정도? 근데 종류 같은 경우도 이해를 바탕으로 좀 외워주시면 쉽고요. 그리고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면은 문제에 사지 선다니까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에 답이 딱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이론을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한번 하시고 기출문제를 토대로 요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듣다가 보면은 어 간혹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들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또 반복 숙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때도 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면 이론 쪽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큰 틀을 잡아가는 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듣고 넘어가셨을 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어 이론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연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큰 틀을 만드시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어느 정도 기억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페이지에 있었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오시곡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